킥 오프를 보시면요. 첫번째 축구에서 킥 오프하다. 킥 오프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시작하다 또는 시작되다. 시작하다 시작되다. 두번째 내쫓다. 팀에서 퇴출시키다. I'd like to kick off with a quick look. 잠깐 살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I'd like to kick off. 시작하겠습니다. With a quick look. 잠깐 살펴보면서요. 무엇을요? At last month's sales figures. 지난달 매출액을요. At last month's sales figures. 지난달 매출액을 잠깐 살펴보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I keep getting kicked off. 나는 계속 내쫓긴다. 이 말이죠. I keep getting kicked off the internet. 인터넷에서 계속 kicked off가 된다. 인터넷에서 계속 내쫓긴다. 인터넷이 계속 끊긴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인터넷에서 끊긴다 할 때 kicked off the internet 이란 표현 잘 쓰입니다. I keep getting kicked off the internet. 나는 인터넷이 계속 끊긴다. He was kicked off his college team. 그는 그 대학팀에서 퇴출되었습니다. He was kicked off his college team. Where? For using steroids.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세요. 런을 보시면요. 물등이 흐르다. 얼마 기간 동안 계속 되다. 계속 되다라는 뜻을 쓸 수 있습니다. 특정 수준에 달하다. 특정 수준에 달하다. 육박하다. 신문이나 잡지에 글을 씻다. 글을 씻다. 테스트, 검사 등을 하다. 테스트, 검사 등을 하다. 예문을 통해서 읽혀야겠습니다. His nose was running. His nose was running. 그는 콧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Her last musical ran for six months. 그녀의 지난번 뮤지컬은 6개월 동안 계속 되었습니다. 6개월 동안 공연이 되었습니다. On Broadway. Broadway에서요. Inflation was running at 6%. 인플레는 6%에 육박하고 있었습니다. 특정한 수준에 달하다. 육박하다. 란 뜻으로 쓰였죠. Inflation was running at 6%. Run an ad. 광고를 게재하다. Run an ad. In a daily. 일간지에 run tests. 테스트를 하다. 검사하다. run tests on the blood samples. 혈액 샘플에 대해 검사를 하다. run tests on the blood samples. 자 여기서 look to 뭐 뭐 뭐 를 보시겠습니다. look to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쪽을 보다.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 쪽을 쳐다본다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뭔가를 바라면서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뭐 할 것을 기대하다. 누구누구에게 기대를 걸다. 또 어디 어디 쪽을 본다는 것은 그것에 마음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을 쳐다보겠죠. 그래서 어디 어디에 마음을 쓰다. 뭐 뭐 하려고 노력하다. 예문 보시면 look to 누구누구. 누구누구 쪽을 바라보는 건데요. where? for something. 뭐뭐를 얻기 위해서요. they look to the government. 그들은 정부 쪽을 바라봤죠. 무엇을 얻기 위해서요? for additional support.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요. 정부에게 추가 지원을 기대했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look to 누구누구. 누구누구 쪽을 바라보다. to do something. 자 누구누가 to 이야 하기를 기대하다 라는 뜻이죠. 이문 보시면 we're looking to you to advise us. 당신이 우리에게 조언을 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무엇을 대해서도요? on how to solve the problem.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대해서도요. 그 다음에 look to something. 자 어느 어느 쪽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to direct your thoughts or attention. 당신의 생각이나 어떤 관심을 to something, 어떤 쪽으로 향하게 하다라는 뜻이고요. 이문을 보시면 the party needs to look to the future. 그 정당은 미래 쪽을 봐야 한다. 미래를 지향해야 한다. 그리고 forget its past problems. 과거사를 잊어야 한다. take away. 첫 번째는 take out과 같은 의미로 take out. take out 전문점. take out 음식을 take away 라고 할 수 있고요. 미국에서는 take away 보다 take out 이란 말 잘 쓰이고요. take out. 두 번째는 앞에 정관서가 너를 붙여서 the take away 교훈이나 핵심 사항을 의미합니다. 이거 우리말로 억지로 외우지 마시고요. 강연 따위에서 잊지 않고 집에 가져갈 만한 그러한 중요한 교훈이나 핵심 사항 핵심 사항을 take away. take away. let's have a take away tonight. 오늘 밤에는 take out 음식을 사 먹자 이 말입니다. let's have a take away tonight. 오늘 밤에는 take out 음식을 사 먹자. what's the key takeaway from this survey? 이번 서베이에서 얻은 핵심 사항은 무엇입니까? 자 만약에 오늘 수업을 받았다면 그 수업에서 당신이 take away 가져가야 할 것 꼭 익혀야 할 것 오늘 어떤 경험을 했다면 당신이 그 경험에서 가져가야 할 것 배워야 할 것 교훈 그렇죠. take away 해야 할 것 어떤 일에서 가져가야 할 것 건져가야 할 것 이렇게 중심 개념을 잡으면 교훈, 핵심 사항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